오랜만이에요. 를 중국어로 好久不見 이라고 하죠. 好는 좋다가 아니라 매우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우리가 好라는 이 단어를 처음에 배울 때 형용사로 좋다라고 요렇게 배울 거예요. 하지만 부사의 역할로 매우 라는 뜻 뭐 恨이라든지 非常 요런 것과 같은 정도 부사로도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매우 지오는 오랠 구자죠. 오랫동안 부진 네 만났다 안 만났다 부진이니까 만나지 않았다. 그래서 매우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다. 그 말은 즉 오랜만이에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라고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好久不見 好久不見 요렇게 표현하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好久不見 過得好嗎? 생각이 안 나요. 중국어로 想不起來 想不起來 라고 표현하죠. 想不起來 아 그 있잖아. 한국 연예인인데 엄청 예쁘게 생긴 아 이름이 뭐였더라. 아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아 想不起來 아 생각났다. 김태희 네 예문을 먼저 들었어요. 想 은 생각하다 라는 동사의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요. 근데 생각을 하는데 不起來 起來 안 올라오고 계속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이 안 난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는다. 그럴 때는요. 想不起來 想不起來 요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 맞다. 생각이 났다.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想不起來 想不起來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 想不起來 라는 문장을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 중국에서 어학연수 할 때 수업시간에 이 문장을 배운 거예요. 선생님들이 단어 하나 배우고 문장 하나씩 만들어보세요. 라고 시켰거든요. 근데 우리 반에 한 남자아이가 이 문장 요걸 되게 잘 써먹는 거예요. 걔가 좀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애였는데 이 생각이 안 난다. 想不起來 라는 말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자기 차례가 되면 계속 想不起來 想不起來 했거든요. 그래서 반 친구들이 같이 웃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럴 때도 쓰여요. 어 선생님 생각이 안 나요. 老師 想不起來 이렇게 하면 선생님도 그냥 패스 시켜 주시더라고요. 뭔가 생각이 안 날 때 想不起來 이 문장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써보세요. 이해하기 어려워 를 중국어로 何理解 라고 합니다. 何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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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何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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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의 쇼는 받아들이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많이 읽어보시고 입에 베게끔 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하자. 를 중국어로 그렇죠? 수어 말하다 쭈어 하다 쭈어 바로 쭈어 하다 이 말은 즉 한다라고 말했으면 바로 한다 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일을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실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관용 표현 패턴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수어 에이 쭈어 비 에이와 비에 같은 동사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그래요. 야 우리 같이 유튜브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친구가 하와 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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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슈바 좋아 말 나온 김에 바로 하자고 어 시작하자 그러면서 종이와 펜을 가지고 옵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예를 들면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고 말 나온 김에 지금 바로 가자 어 그럴 때 슈어 쭈어 쭈어 쭈우 쭈 우리 영화 보자 그래 본다고 말 나온 김에 바로 보자 지금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와 B는 반드시 똑같은 동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나 못 알아 듣겠어 를 중국어로 워팅부동입니다. 팅부동 못 알아 듣겠어 자 여러분 메이팅동 들어보셨나요? 메이팅동은요 못 알아 들었어고요 팅부동은요 못 알아 듣겠어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1에서 2, 3, 4, 5, 10까지 있어요. 그러면 팅부동은 1, 2, 3, 1, 2까지만 듣고도 팅부동 못 알아 듣겠어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메이팅동은요 1에서 10까지 다 들어야 해요. 1에서 10까지 다 듣고 나서 그 결과 못 알아 들었다. 그럴 때는 메이팅동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인 둘이 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중국어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옆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귀를 대고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인 둘이 얘기하는 내용은 내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그냥 이렇게 들린 거예요. 왜냐고요? 나는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혹은 중국어를 배웠지만 아직 중국인들이 말하는 그 수준까지는 못 알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 듣는 거죠. 그럴 때는 나 저 사람들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 듣겠어. 내 귀에는 그냥 샬랑샬랑 딩동 딩공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팅부동. 근데 메이팅동은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에서 10까지 끝까지 다 듣고 나서 그 결과 못 알아 들었다. 라고 표현할 때는 메이팅동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 테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일 다영이 생일이거든? 다영이가 생일 파티한대. 근데 원래 밖에서 파티하려고 예약까지 다 잡아놨거든? 우리 보고 내일 종간에 한식집으로 8시까지 오라고 했어.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파티하기로 했어. 그니까 너도 내일 저녁 8시에 종간에 한식집으로 와? 선물은 다영이가 축하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대. 근데 아무래도 선물을 사가야 하지 않을까? 다영이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너도 선물 준비해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 테이가 그럽니다. 야 내 말 알아 들었어? 아니 나 못 알아 들었어. 아니 너가 말이 너무 빨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결론은 다영이가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는 거야? 아니면 밖에서 한다는 거야? 그리고 선물을 사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뭔 말인지 나 못 알아 들었어. 원 메이팅동. 네 이해하셨나요? 그럴 때는 메이팅동입니다. 테이가 하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죠? 이래서 10가지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테이의 말이 요점이 뭔지 핵심이 뭔지 못 알아 들은 거예요. 그럴 때는 못 알아 들었어 라는 뜻의 메이팅동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회의 시간에 부장님이 말하길 이번 분기에 우리 판매 달성 목표는 10만 개를 파는 겁니다. 근데 이번 분기에 꼭 11만 개를 팔아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10만 개? 11만 개? 그럴 때 아 부장님 죄송한데요. 저 못 알아 들었는데 어 그래서 10만 개를 팔아야 한다는 건가요? 11만 개를 팔아야 한다는 건가요? 그럴 때도 아 보이스 원 메이팅동 그렇죠? 못 알아 들은 거죠? 메이팅동 여기까지만 아셔도 되지만 혹시 구독자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팅부동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듣고 이해할 수가 없다. 즉 못 알아 듣겠어 라는 뜻이죠. 그러면 알아 듣겠어 듣고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팅더동입니다. 즉 팅부동의 반대말은 팅더동인 거예요. 요게 사실 문법으로 따지자면 가능보호거든요. 네 여기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가능보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누르시면 가능보호 설명편을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정확한 문법과 회화 장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 들었는데 그 내용을 이해를 못했을 때는 못 알아 들었어 라는 뜻의 매이 팅동인 거죠. 근데 끝까지 듣고 그 내용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팅동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또 문법으로 따지면 듣고 들은 결과 동 이해를 했다라는 결과보호인데요. 이 결과보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또 오른쪽 상단 아니면은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세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팅동러 알아들었어의 부정은 매이 팅동 못 알아들었어 입니다. 그 다음 무슨 뜻이야? 를 중국어로 네 섬의 이스 섬의 이스 저 섬 뭐 무슨 이스가 바로 뜻 의미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섬의 이스 무슨 뜻이야? 섬의 이스 매이 팅동 다시说一遍 무슨 뜻이야? 아 못 알아들었어 다시 한번 말해봐 그럴 때 무슨 뜻이야? 섬의 이스 따라서 읽어볼까요? 섬의 이스 으흠 그 다음 나도 알아 를 중국어로 응 워예 쥐다 워예 쥐다 나도 쥐다 안다구요. 그죠? 워예 쥐다 워피어량 뭐예요? 나도 내가 예쁜 거 알아 어허허 그럴 때 워예 쥐다 워피어량 워예 쥐다 저首거 어 나도 이 노래 아는데 그랬대 워예 쥐다 뭘 그렇게 서둘러 를 중국어로 네 쥐쨈머지 라고 합니다 쥐쥐가 원래 한 단어죠 무슨 뜻이냐면 급하다 조급해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 한 단어인데 왜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쥐머가 왜 요 가운데 들어갔을까요? 네 쥐쥐는 바로 이합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쥐쥐 급해하다 조급해하다 요거는 정확히 보면 심리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합동사입니다 이합동사를 중국어로 떨어질 리와 합할 합 자를 써서 이합동사 리헤똥츠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긴 동사인데 리 떨어질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는 동사 동사와 목적어로 이루어진 구조의 동사를 이합동사라고 합니다 동사와 목적어 쉽게 말해서 동사가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글자가요 합쳐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동사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합동사를 배우면 이 단어를 아마 배우시게 될 거예요 쥐앤미앤 네 쥐앤미앤이 무슨 뜻이죠 네 만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 한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요 쥐앤이 볼견자거든요 만나다 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앤은 얼굴면 낱면이에요 그래서 요 두 글자를 직역을 하면 얼굴을 보다 얼굴을 보는 건 즉 만나다 라는 뜻인 거예요 야 우리 얼굴 좀 보자 이 말은 즉 우리 만나자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쥐앤이 바로 동사고요 미앤이 바로 요 목적어인 거예요 그래서 동사와 목적어로 이루어진 구조의 동사인 거죠 근데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합동사는요 요 두 글자가 요렇게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그래요 니 건 타 지연멘이라봐 너 걔랑 만났지 그러니까 B가 그래요 지연멘이멘 지연멘이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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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긴 뭘 만나 올해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음 지연멘이멘이 가 아니에요 지연멘이멘이 지연멘이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 단어 뭐예요 지혜혼 결혼하다 라는 뜻이죠 요한자도 자세히 뜯어보면 지혜는 매질결자예요 매자예요 무엇을 혼 혼이 혼인 혼자예요 그래서 혼을 맺다 이렇게 동사와 목적어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그냥 결혼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혼도 이 앞동사예요 자 그러면 예문을 들어 볼게요 A가 그래요 니 다수한 섬머시호 제혼 또 언제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B가 그래요 지혜 섬머혼 워이거는 등허 부수여 제혼 음 지혜 섬머 훈 뭘까요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워이거는 등허 나 혼자도 좋아 부수여 제혼 음 결혼 안 해도 돼 결혼 필요 없어 그죠 그럴 때 지혜 섬머 훈 이라고 해야지 재혼 섬머 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거 뭐예요 네 셩 삥 셩 삥은 병이 나다 입니다 요것도 뜯어보면 셩이 날생자죠 뭔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생겼어요 삥 병 그래서 병이 생기다 자연스럽게 해석해서 그냥 아프다 병나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그래요 타 생빙러 소이 쨘텐 매일 날 샹크 걔 병났어 걔 아파 그래서 오늘 수업 못 왔어 그러니까 B가 그럽니다 생샘머 빙 타 취중고 리얼라 뭐예요 생샘머 빙 어떻게 해석할까요 병은 무슨 아프긴 개뿔 그쵸 타 취중고 리얼라 중국 여행 갔어 아파서 수업 안 온 게 아니라 놀러 간 거야 중국으로 여행 간 거야 그럴 때 생샘머 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빙샘머 아니에요 자 요단어 뭐예요 수이짜 네 수이짜는 자다입니다 자다인데요 얘도 이합동사인 거예요 수이 가요 자다 란 뜻이고 쨘가 잠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다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자다 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 제가 쉬 5분정 엄마 나 5분만 더 잘게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요 수이짜머쩨 또 지대러 빨리 자 수이짜머쩨 자긴 뭘 자 잠은 무슨 그쵸 또 지대러 벌써 몇 시니 빨리 자 얼른 일어나 그럴 때 요단어 뭐예요 네 두처입니다 두처는 무슨 뜻이에요 네 차 막히다 라는 뜻이죠 두가 막히다 차 차 그래서 차가 막히다 차 막히다 얘도 만약에 션머를 넣게 되면 네 요 가운데에 넣어줘야겠죠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해서 너 왜 아직도 안 와 하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두션머쩨 신탠 조모 이때야 예뻐 두처 막히긴 개뿔 길이 뭐가 막힌다 그래 오늘 주말이라서 하나도 안 막히던데 그럴 때 두션머쩨 요렇게 표현하죠 요단어 셩치 셩치는 화가 나다예요 요것도 자세히 뜯어보면 셩이 생긴 거죠 뭐가 생겼어요 치 여기서 치는 화예요 그래서 화가 생기다 즉 화나다 셩머 넣으려면 역시 요 가운데에 넣어야겠죠 친구가 나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막 삐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아야 니 셩셩머취 아야 진샤취 야 왜 화를 내고 그래 아우 진짜 조잘해 조잘해 그럴 때 셩셈머취 라고 표현하죠 요단어 뭘까요 징크 네 뭐예요 한턱 쏘다 내가 낼게 징크 내가 살게 요런 뜻이죠 징 이 청할청자죠 청하는 거예요 크는 손님 객자거든요 네 손님에게 청하는 거예요 이 말은 손님에게 대접하다 손님에게 대접하는 건 내가 사는 거 또 내가 한턱 쏠게 그래서 징크 라고 하죠 친구가 그래요 진짜 워 징크 아 오늘은 내가 살게 그러니까 B가 그럽니다 칭셈머취 칭셈머쾌 어머나에이 쥐바 사긴 뭘 사 아 뭘 한턱 쏜다 그래 우리 더치페이 하자 그럴 때 또 방금 했던 쩌쥐 네 쩌쥐가 조급해하다 마음을 조리다 라는 얘는 심리 동사인 거예요 음 이합 동사의 하나인데요 쩌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쩌쩈머쥐 요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친구랑 버스정류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막 조급해하는 거예요 아야 또 지대하나 쳐쥐 좀 할부라야 아우 볕신대 차가 왜케 안와 이러면서 막 자기 짐을 들고 일어났다가 서성거렸다가 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서성거렸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아야 쳐 할매 라이나 쩌쩌머쥐 야 차 아직 안왔어 뭘 그렇게 조급해 왜 이렇게 서두르니 그럴 때 쩌쩌머쥐 요렇게 표현하지 쩌쥐쩌머 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합 동사의 대표적인 단어 요 여덟 개 기억해 주세요